변태로 하면은 랩몬이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약간 천재 느낌이 많으신 친구들이 진짜 변태거든요 오랜만에 아미들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밥 먹었어? 네? 반다 익스프레스 먹었어 그래요 잘했어요 이것은요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거 형이 한번 먹어봐요 아 맛있네 아 진짜 왜그래요 나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많았지 아니 왜 왜 안나와 천만 공격 천만 공격 천만 공격 천만 공격 천만 공격 천만 대만 막 그냥 제가 어? 한 5일간 옷 벗고 다닙시다 일주일간 가로수길에서 옷 벗고 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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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뿔 속상해하지 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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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göster 미모의 여성분이 알뚕으로 가운을 벗고, 누워 계실 겁니다 누워 계실 겁니다 가운들이 week 아 거짓말고 천국상 짚긋거리 천국상 이즈왕, 이즈왕! 이즈왕, 이즈왕 위대 각자의 외부 정국의 정국은? 다른 남편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다른 남편은? 정국야 다른 남편의 정국이 정국이 있는 고민 정국이 없는 것 같네요 짧은 치마, short skirt 정국은 청순 섹시 그래서 인ocent, 섹시 잘 봐라, 잘 봐라 야 딱 적당하게, 딱 섹시한 정도 되잖아 형이 그렇게 하니까, 정국이 안쪽으로 못하잖아 형이 완전 좋지 않네, 정국이 형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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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되네요 긴장되네요, 긴장되네요, 히힣 넓은 거니더 넓은 거니더 And... Start! Let it go!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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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승리하는 이유 게임이 승리하는 이유 게임이 승리하는 이유 게임은 승리하는 이유 게임은 승리하는 이유 나중에 끝! 시작! 화면 심각해! 아쉬워! 예쁘게 꼭까지 하자! 와아아아 아아아아 왜아 아아 나의 서글 나의 서글 나의 서글 나의 서글 나의 서글 어 형의 특징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거 하는거 같은데 일단 걸그룹 또 이름 다 알아요 아아아아 머리가 좋으니까 안기력이 좋으니까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십이 지금 잠깐 파란 색깔이 보였는데 오늘 속은 파란색이에요? 아 이거 편의점 샀습니다. 편의점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정국.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두 번째꺼다. 오늘 팬분들과 즐기는 산업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십이 잘생겼습니다. 나와! 오십이 잘생겼습니다. 오십이 잘생겼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손 대지 말아주세요 손 대지 말아주세요 아니 손 대지 말라니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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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걸리더라구요 아아악 니가 컴맹이라 그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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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젖었을까요 일단 자기가 씻고 거기다 놔두는거죠 그냥 자기가 목이 아프다고 진짜 힙합이다 응 기념 아아악 예 예 예 예 예 저의 네, 매력을 발상해주세요. 지민이는 트러치가 명치까지 파였냐? 지민이 거의... 아, 지민이... 아, 지민이... 아, 지민이... 여기 위에 식욕 좀 걸어주시겠어요? 오, 괜찮은데? 슈퍼 키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곧보는 살며시하는 거고, 키스는 약간... 역시 사회 유무죠. 곧보가 키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없습니다. 형의 유무래요. 다음 생이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 생이 여자로 태어나면?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여자 목욕탕에는 커피를 판대요. 도작 그런 게 군 거예요? 어째껏 모벤창이네? 도착한 목욕탕이네? 도착한 목욕탕이네? 도착한 목욕탕이네? 도착한 목욕탕이네? 복구멍에 할게요. 황대하시면 어떡해요? 복구멍에 할게요. 복구멍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저를 뽑으신다면 저를 뽑으신다면 위가 아니라 아래일 수도 있으니까. 수기야 돼! 왜 해치하고 싶어, 그럼? 복구멍에. 안개꽃 있어요, 혹시? 안개꽃 빼고 하나도 모르겠네. 브라지아! 브라다요? 브라지아이들! 브라지아이들. 여러분! 1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위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짐그러! 진경. 뷰티풀 천이 아 러브유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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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랑이 반 터진거 반 터진걸 왜찍으세요? 밥 안먹을래요? 그냥 방에 있어 간거야 나 가지고 어디가져가지고 무거운거였어 가요? 이러고 가요? 지금요? 어디에 해? 아 뭐 오예 쥬미 오 쥬미 무산하니까 버려 오 쥬미 예예 오 쥬미 오 쥬미